오늘 진짜 전략 다임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 합니다. 어서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은 종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종목도 봐야 될까요? 종목 장세인데 또 종목별로 슬림화가 되고 또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종목 선구안과 종목을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 수익률 오차가 너무 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느 가격 급등한 건 절대 따라가지만 철저한 기준이 있어야 요새 신풍제약이나 신신제약까지 당하지 않고요. 그러면 제가 이제 남아있는 게 뭘까 할 때 이제 IT 부품단의 순환이 남았습니다라는 전략을 세워드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게 추세 상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한번 봐주시고요. 지금 IT 부품단의 순환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엔비디아가 400불을 깨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5만 4천 원 깨면 절대 안 되고요.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는 말인 거죠? 그러면 그쪽 순환의 에너지가 반대로 바뀌는 거죠. 차익 실현으로. 그리고 지금 인텔의 위치랑 엔비디아 위치가 완전히 롱숏이 달라졌죠. 이 차이를 이용해서 지금 시장에서 어떤 아이디어가 있냐면 시스템 반도체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5만 4천 원 지지해주는 조건 하에서 상승을 유지해주는 조건 하에서. 그래서 폴더폰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 그런데 어저께 보시면 왼쪽이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의 군집현상을 모은 섹터입니다. 여기는 폴더폰인데. 여기서 한번 옆에 데이터의 에너지를 보시면 등락률을 보시면 시스템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강하고 폴더폰은 아직까지 약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테스나, SF 반도체, 리노공업. 우리가 이제 네페스를 2만 8천 원 때 사면 한 3만 5천 원까지는 보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했는데 이제 3만 2천 원까지 어저께는 좀 급등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연초까지는 강했는데 그동안 쉬었던 에이디 테크놀로지 SNS 때. 그러니까 이 시스템 반도체는 이 여섯 개만 딱 보겠습니다. 그러면 근데 위치 파악을 딱 볼 때. 저는 테스나 안 하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새 고점을 돌파해서 치고 나가죠. 요걸 6만 원과 6만 5천 원대의 눌림목에 안 사셨으면 이제 보이자 영역이고 따라가지 마십시오. 요새 특징이 따라가서 윗골이 달리고 걸리는 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추격 매수보다는 눌림목을 잡아보시고 테스나가 치고 나간다 그럼 상대적으로 못 간 시스템 반도체 쪽에 뭐가 있나 이걸 찾는 게 오히려 실전에서는 오히려 트레이딩으로서 수익률 내기가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내패스를 보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내패스도 지금 권하지 않게 보이자 영역이고 물어놓으면 삼만오천 원에서 삼만팔천 원을 매도 영역으로 잡거든요. 그럼 지금에서는 십에서 십오 프로만 올라가도 매도인데 그냥 글쎄 여기서는 따라가지 않고 이만팔천 원에 산 사람들만 그냥 보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오히려 그동안 연초에 급등하고 거의 지금 사오 개월 동안 쉬었던 AD 테크놀로지 그다음에 SNS택은 유월달 고점 찍고 두 달 정도 지금 삼만칠천 원과 사만삼천 원의 박스에 가두리 이렇게 형태를 대고 있는데 이것도 위치상으로 저는 백이십이에서 이격이 높은 거는 권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백이십이 근처에 있거나 눌리목에 권하는데 이 종목을 매수하실 분들은 이거는 사만 원을 손절 나이 딱 정하고 들어가시는 그리고 이게 치고 나가는지 또 앞으로 일주일 동안만 보는 그래도 이 종목들은 유망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제 순환이 남아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리고 요것도 한번 보시죠 오히려 이제 비에이치가 들어왔어요. 이만오천 원 아이고 이거 잘못.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죠. 그렇죠 고점에서 조정받고 눌림목 직전 고점이 지지 이십일 선. 그러니까 오히려 급등 때 따라가지 마시고 급등 때 매도하고 눌림목 때 사는 전략이 어떤가 오히려 종목 선관에서 철저하게 그 위치 파악이 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같은 종목 갖고 어떤 분은 수익 내는데 어떤 분은 오히려 고점에서 물리는 그런 형태가 계속되는 장입니다. 그러면 원익아이피에서도 지금 가격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코리아 서키트는 저는 매도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위치상으로 만팔천 원과 이만 원 매도 그런데 탑 엔지니어링은 팔천 원 데드 잡고 제가 말하는 데드는 손절 라인입니다. 잡고 또 눌림목 매수하는 요렇게 각각 같은 섹터 내에서도. 가격이 얼마라고요? 팔천 원 팔천 원이요 저게 오천 구백 원이라고 해서 헷갈렸네요. 삼월 달 최저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한 어떤 종목별 에너지를 보고요 그다음에. 파이브 지도 그 어떤 모체가 저는 제트티의 방향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지금 제트티 어떻습니까 왼쪽은 심천에 상장되어 있는 제트티입니다 위안이죠 오른쪽은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제트티 좀 꺾였네요. 고점 찍고 지금 하락 추세죠 그런데 인제 요 삼월 달 저점을 짓지 않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요거는 인제 미중 간에 기술전쟁 파이 특히 팔월 칠일날 미국이 관세 면제 유예 증거를 다시 부과하는지 이걸 확인할 때까지 조절하는데 그러면 이걸 왜 갖고 왔나. 우리나라 파이브 지 주가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캠 더블유. 이거 종목을 칠만 원대는 저는 이건 따라가는 전략 권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육만 오만 오천 원과 육만 원 사이가 매수 사인이 나왔던 자리고 요거는 칠만 원을 대드 잡고 보유자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미국에서 엘지 유플러스를 쓰지 마라 허웨이 그런데 엘지 그룹에서 쓰겠다는 열한 노이즈가 충돌되는데 오히려 그게 악재가 돼서 요게 추가 하락해갖고 만 원에서 만 오백 원 들어오면 오히려 역발성 전략으로 매수하는. 요런 전략도 같이 응용을 해 보시죠 그리고 오이 솔루션과 알 에프 에이치 아이치 보면 여기도 오이 솔루션은 칠만 원 단을 목표로 해갖고 오히려 오만 오천 원과 오만 팔천 원은 매수지만. 칠만 원. 이. 칠만 원이 저항으로 작동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는 한 십오에서 이십 프로 정도 남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알 에이프 에이치 아이치는 백이십이선 눌림목에서는 요건 사만 원만 돌파하면 뚜둥여 맞거든요. 그런데 삼만 팔천 원과 삼만 오천 원 사이에서는 항상 사면 수익이 나는 어떠한 의미 있는 지지선이니까 요런 기준선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같은 섹터 내에서 아 시스템 반도체 폴더폰 이런 종목들도 아 이거는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요거는 눌림목 매수해도 되겠구나 하는 걸 좀 조절하는 감각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게 아이티 순환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성관과 위치 파악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거는 기준이 뭐죠 삼성전자가 절대 붕괴하면 안 돼요. 오만 사천 원. 오만 사천 원. 선물은. 이백 십 이 점 오가 붕괴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기준선 엔비디아 사백 불 붕괴하면 안 됩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순환만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이자리를 열면서 말씀드린 것이 금값이 요즘에 많이 올라가잖아요. 지금 거의 9년 반의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이제는 또 온수당 2000달러도 넘어설 것이다 이런 전망들 줄을 잃고 있습니다. 금값도 이렇게 오르니까 많이 올라오고 있는 것이 은 쪽이고 구리 쪽도 나쁘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에 따라서 또 이러한 비철금속과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 추세는 이어질까요? 저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금 지금 가격에서 이제 사보면 되겠습니까 할 때는 권하지 않겠습니다. 수익률이 그러니까 항상 1300불 1400불 마지막 1700불에 안 사신 분은 그냥 2000불 가까이 왔는데 여기 마디가 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심리적으로도. 거기 뭐 1900에서 2000불 볼라고 그 수익률에 오히려 보유자 영역이고 저는 갖고 계신 분들은 2000불 가까우면 오히려 현금화 시키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오히려 금이 이구동성으로 지금 금금 얘기하잖아요. 네. 이건 뒤집어 놓고 보면. 그 달러 가치가 그만큼 똥값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돈의 가치가. 그러니까 금만 오르는 게 아니라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오히려 금보다 은이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우량주보다 투기주 수익률이 더 좋은 현상같이 금보다 금은 한 4, 50% 올랐다고 그러면 은은 거의 따블 게임이라듯이. 네. 이러한 어떠한 그 에너지를 볼 때는 뭔가. 모든 달러가 가치가 떨어지니까 모든 자산의 에너지가 올라가는구나 그러면 저는 오히려 금은 안 봅니다. 이제 보여주신 분들 데드라인 딱 정하고 오히려 현금만 시키고. 은도 안 보시고 네. 오히려 이제 위치상으로 챙기는 위치고. 오히려 비트코인 원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요?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다 같이 저것을 보겠다 투자 투자에서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구리도 같이 한번 보실래요? 이게 구리가 저는 진짜 가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이제 성장을 대표하는 종목이고. 그렇죠 산업금속이니까. 네. 이게 이제 뭐 안전자산이 아니라 성장의 뒷받침이 돼서 뭐가 가져야 되는데. 이거를 종목으로 한번 비교해 보면 고려아연과 풍산입니다. 약간 요즘에 가기는 했는데. 가기도 했는데. 그래도. 약간 다른 거에 뭐 바이오나 다른 종목으로 비해서는 상당히 무겁게 느껴지실 겁니다. 고려아연은 저는 사십오만 원에서 오십만 원 사이는 매도형을 잡겠고. 네. 그다음에 풍산은 이만이천원 이만삼천은 매수지만 이만팔천은 삼만 원은 매도를 잡겠거든요. 아직까지 성장이 보장이 안 되고 미중 간이 적게 쌓아오는데 일단 아직까지는 안전자산의 금 그리고 오히려 그럴 때 이제. 요거 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이렇게 잘 안 걸고. 올라왔어요. 팍 치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오히려 옆에 한번 보시죠. 우리 대통령께서 AR VR 규제 풀어라.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에 대해서 이 아이디를 한번 보십시오. 수소차 급등했어요. 전기차 급등했어요. 2차전지. 그러면 인공지능 AI 비트코인 그다음에 VR AR 드론 이런 것들 중에 아직도 상대적으로 120 밑에서 지지하거나 못 간 종목들이 뭐가 있을까.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요런 군집 현상을 한번 이 비트코인 먼저 보시면요. 저는 500불에서 700불에 사놓고 이 1500불 돌팔 때까지 단기 매매하지 마시고 이제 이게 치구나 가나 보라고 했고 여기에 연관된 종목이 안 냈고 비트코인 비덴트라는 종목인데 이제 이게 이제 한 달 코스로 좀 상승하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런 종목들입니다. 이제 드론 인공지능 또 AI VR 이런 쪽에서 제가 드론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세트트랙 이런 종목들 두 가지만 또 설정해 드리겠고요. 이게 오늘 자꾸 넘어가네요. 넘어가네요. 그다음에 인공지능 AI는 넷패스 아까 설명한 거 그다음에 또 위세아 아이텍. 그러니까 여기서 한두 개 종목들만 넷패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세아 아이텍 해갖고. 급등할 때 따라가지 마시고요 이런 것들 조정을 할 겁니다. 네 눌리목대 사는 훈련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히려 이런 종목들 그동안 급등했다가 한 두 달간 셨던 종목들 뭐 띵크웨어라든지 이것도 블랙박스 인공지능 AI 뭐 VR과 연관해서 같이 순환을 시킬 수 있는 테마거든요. 그런 것들이 눌리목 한번 급등하고 기간 조정이거나 의미 있는 지지선 여기서 제가 말하는 의미 있는 지지선은 120일에 가까워졌을 때 급등했다면 이격 조정을 할 때 요런 종목들을 오히려 눌리목대 사시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인공지능 수수료 로봇에서는 지금 미래 컴페니가 지금 옆으로 쉬고 있죠 120 밑에서 그리고 데이터 솔루션은 한번 매도했다 눌리목 그러니까 한 7천 원과 8천 원 사이. 네 요렇게 하면 요런 종목들이 실전에서는 오히려 다음 타자 종목에서 이제 그동안 이차전지 수소차 다음으로 수술형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이라든지 AI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순환이 남아있는 것들을 대응하는 게 어떻겠나 그리고 또 하나 보시죠. 안내값 아까 이제 비트코인 관련주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아직도 백이십일 선 근처나 눌리목이죠 이런 것들이 갑자기 뭐 삼십 내지 오십 프로 그냥 급등할 때 오히려 따라가지 마시고 그때 매도하는 이러한. 그러니까 급등한 것보다는 이제 다음 순환에서 눌리목에서 남았는데 요게 거래랑 붙을 때 트레이딩하는 감각으로 지금 테마주나 정책 관련주나 IT 부품단은 요러한 선구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요렇게 진단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스피가 이천이백 선에 안착을 어느 정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가운데 지수단이라든지 지수를 움직이는 대형주단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대형주 안 할래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금년장에서 제가 지금까지 뒤돌아보면 시가 상위 오십 개 피한 게 제일 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오히려 투기적으로 바이오나 중소용주 중에서 약간 정부의 정책과 테마와 연결된 종목들 이런 것들 매매한 게 오히려 금년 지금까지의 수익률은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부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삼성전자만 관리하는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이제는 뉴 관련된 종목들은 오히려 쇼스로 지금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전자만 관리해서 지수단만 방어하면서 밑에서 순환 수익률 종목들만 나오는 것 같고요. 그러면 대형주 중에서 선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 제가 전번 이십일 날 이 그림을 갖고 왔습니다. 이천이백 선 유월 팔일 고점과 지금 보시면 딱 이천이백에서는 뭔가 이게 보시면 치고 나갈 것 같기도 하고. 네. 한번 눌렀다 갈 것 같기도 하고. 아주 그냥 약간 오리무중 상태인데. 아직은 판단하기 어렵죠. 근데 여기서 이 데이터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때 뭐라고 그랬냐면 뉴 관련된 종목은 강제적으로 고점에서 이십일프로를 빼보십시오라고 그랬을 거예요. 지금 이 유월 팔일 달에는 마이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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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이후 칠월 이십일 때는 여기 보시면 고점 대비해서 벌써 규모가 커지죠. 삼바 십사 마이너스 네이버 십사 카카오 십오. 이게 더 어저께 데이터를 한번 보시죠. 카카오는 지금 30만에서 32만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NC소프트 보세요. NC소프트가 좀 밀리네요 많이. 21% 그러니까 NC소프트가 죽으면서 여기에 네이버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선수가 자꾸 교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삼성전자 하나만 관리하고 SK이닉스도 벌써 이건 관리를 안 해요. 오히려 외국인 매도하고. 맞아요. 같은 IT 내에서. 그리고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삼성, 바이오, 네이버, 셀트리온, 카카오, 엔소프트는 약간 쇼스의 느낌이 들면서. 오히려 지금 7월 달에 시가 상위 종목들, 상위 종목들 보시면 구경제 종목들, LG전자, 현대차, 포스코 이런 걸 사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온이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이 아이고 이 그림을 먼저 보시죠 이 그림이 뭔가 상징적 의미가 있지 않나. 파생시장 네. 파생시장과 옆에 칠 월 달에 시가 상위 외국인 순매 상위 일등부터 십 등입니다. 여기에 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네요. 삼성전자 코덱시 백 엘지전자 포스코 시젠. 그다음에 현대차 아무리 포시피. 종목이 바뀌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인제 이백구십오 삼성전자 오만오천 원 이게 저항이 되지 않고 지지가 되면 전 지수단은 더 올라갈 거로 봅니다. 그런데 수익률은. 오히려 밑에 부품단이나 아까 말한 이 삼성전자 올려주면서 관리해 주면서 오히려 정책 테마주나 수익률 차원에서 오히려 삼성전자 오 프로 칠 프로 올릴 때 삼십에서 오십은 그런 데에서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전 추세 전환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 시장이 자꾸 불안불안하니까 그래서 트레이딩 감각으로 아까 오늘 종목별로 이제 드론 그다음에 비트코인 에이아이 수술용 로봇 뭐 남아있는 것 중에 이러한 순환 전략만 집중하시는 게 어떻겠나라고 권해드리고 싶고 오히려 아까 날짜상으로. 이 날을 계속 체크해 주십시오. 언제죠. 팔월 칠일. 팔월 칠일. 중국과 관련해서 미국과 관련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유지가 되려면 중국이 부러지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중국 증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3450에서 한번 팔아주고 이 3천 1월 14일과 여기가 지지의 준합 확인을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ABC로 지금 전행되지 않습니까. 아까 제티티라든지 요 칠월 십칠일과 칠월 이십칠일 지금 삼천 백 팔십 단에서 밑고리는 달렸는데 팔월 칠일까지 이걸 몸통으로 깨고 내려가서 삼천 근처까지 오면 이거는 중국 관련 국영제나. 지금 또 순환이 되는 간단히 예를 들어서 아이티 부품다도 위가 갖춘 형태가 나오고 삼성전다도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5만 5천 원은 유지해주지만 6만 원을 돌파시키지는 못하는 그러면 애매하게 2, 3천 원 올려놓고 다시 또 5만 5천 원에서 2, 3천 원 흔드는데 벌써 2, 3개월이 지나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해 증시가 부러지면 안 되고 팔월 칠일까지는. 아까 얘기한 겔라 전투라고 그럴까요 길목 지키에서 종목 순환만 하면서 베팅을 짧게 잡고 트레이딩하는 감각이지 이 시장에서 이야 이제부터 무슨 뭐 추세전화입니다 레츠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진짜 전략 다인경제 이승주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